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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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없습니다. 43살 임술생 개띠 생일은? 5월 6일요. 잘 사주기 위해서 한국 오신 거잖아. 그래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잖아. 근데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안 될까? 자식이건 남편이건 모든 게 그리고 굉장히 외로운 팔자야. 남편이 없어야 돼, 실은. 남편이 있어도 남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 남편은 몇 살이야? 남편은... 한국 사람이? 네네. 몇 살이야? 71년 12월 생년. 대지띠인가요? 남편 무슨 일이야? 지금은 마을버스 운전하고 있어요. 공흥압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야. 궁금한 거 물어요. 제일 큰 게 엄마가 돌아가신 거. 한국으로 치면 우리 무당들은 굿이라는 걸 하죠. 진옥이 굿이라고 있고 또 불가로 얘기하면 천도죄라고 하는데 고생 정말 많이 하시다가 가셨을 거예요. 평생을. 아마 소설 속에 나오는 비운의 여자. 그게 아마 우리 친구 어머님이 그렇게 살다가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살고 죽고 죽는 게 끝은 아니에요. 다운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곳을 갔다가 이렇게 한이 많이 지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절대 좋은 곳을 못 가셔.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유되시면 꼭 천도죄를 해서 좋은 곳 가시라고 극락으로 천국으로 가시라고 그런 거 좀 필요합니다. 성 씨는 이름은 성 씨만 얘기해 봐. 박 씨요. 미량박 씨 어머님은 육 씨요. 육 씨 옥천 육 씨. 네. 맞습니다. 아무튼 어머님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니하고 궁합이 되게 좋았을 거야. 엄마하고 모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마 가슴 반쪽이 없어졌을 거예요. 마음 반쪽이. 효녀이기도 하지만 자네도 성질이 못 돼. 엄마한테 잘 맞으면서도 엄마한테는 아마 모진 소리 이런 거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마 본인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었을 거예요. 어머님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문서가 하나 들었네. 뭘 해 볼 생각이야? 아니면 이사를 해 볼 생각이야? 그게 아니고 지금 직장을 새로 구하여야 돼요. 그냥 또 나이도 있다 보니까. 뭘로 아홍색밖에 안 먹으니까. 언제 또 구해질 지고. 아니야. 문서훈이 들었으니까. 요새는 직장을 들어가도 근로계약서 이런 걸 쓰잖아. 문서훈이 들었으니까 한번 직장 구해보시면 바로 찾아질 거예요. 조금 더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외동딸이거든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시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빠도 엄마 아픈 걸 쭉 봐왔잖아요. 아빠도 계속. 좀 뭐 연세했으니까. 아버지도 한국에 계시죠? 네. 같이 모시고 있어. 아버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죠? 토끼띠 74세입니다. 51년생이요. 이게 참 윤회 같은 거지. 엄마 아빠도 열심히 일만 하시고 사셨어. 근데 삶이 그렇게 나아지질 않으셨어. 번다고 벌었는데 약값으로 또 이런 걸로 병원비로 엄청 많이 나갔을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님을 욕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귀신이 없다 소리를 못해요. 어머님의 잘못이고 아버님의 잘못이라면 딱 하나. 조상을 좀 위하고 사셨어야 돼. 지금 우리가 또 우리 친구도 지금 어머니 아버지처럼 안 살라는 법 없어요. 본인도 열심히 살잖아. 근데 엄마 아버지도 이렇게 당신들이 살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떠날 줄은 모르고 사셨던 거라고. 본인도 본인만 이제 본인의 자식 때 아이 둘을 줬을 텐데. 아이는 없습니다. 그럼 지워진 거야 흘린 거야 분명히 둘을 줬었는데. 하나는 20대 때 한 번 지우긴 했어요. 그리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봐봐 본인도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못하게 살잖아. 이 내력이 이 육시 집안내도 강하고 또 박시 집안내도 강한데. 그리고 또 할아버지 세대 그 위에 세대에서는 할머니들도 또 한 번씩 더 계셔. 복잡하다는 거지 집안내력이. 아무튼 본인도 공 좀 드리고 사셔야 될 것 같고. 아버님이 토끼띠같이 지금 내년에 또 3대를 만나실 거야. 더더욱 몸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 초상의 기운. 이게 본인한테도 남아 있는 거고. 아버님한테는 더 남아 있는 거거든. 그런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몸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 안 좋은 기운이 나한테 와 있으면 없는 병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도 건강해 보이지만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 내장기 계통 부인과 계통 자네도 다 안 좋아. 몸만 좀 컸던이지 뼈 마디마디 안 쑤시는 데 없고 손가락 마디마디. 뭔 고생을 그렇게 했니 마흔 셋백개 안 됐는데. 그러면 뭔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 안 좋은 기운이 있을 때는 절대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이라는 거는 어머님이 가시면서 이 초상의 기운, 상문의 기운이 1차적으로 없어져야,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천도가 되셔야, 아버지 건강도 괜찮으실 거고 자네도 괜찮을 거고. 그게 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직장은 알아보면 바로 구해질 거고. 남편이 그게 있어. 사람 자체만 너무 좋아 빠진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귀도 얇고. 그리고 또 천성이 사람이 좋아서 자기는 없으면서 부모 형제 도와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자네 남편이야. 성실은 하는데 정말 성실은 하는데 남편이 나하고 동갑이거든. 네. 70일 간생 같으면. 네. 근데 정작 자기 거를 못 찾아먹는 사람이야. 아마 자네 부모님들한테도 잘할 거야. 네. 어른들한테도 잘할 거고. 실속이 없어. 실속이. 그리고 좀 한자리에 오래 있지를 못해. 남편이요? 일 같은 거를 갖다가. 마을버스를 하고 있으면 마을버스 하는 이유는 시내버스를 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좀 잘 참고 견뎌내라고 그래. 왜냐하면 남편도 내년부터는 삼재란 말이지. 그러니까 가장 큰 건 그거야. 본인도 촉이 되게 좋아. 그냥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더 안 좋을 것 같고. 남편을 보면 매일매일 사고가 있으면 어떡하나 점점 근근해야 되는 거고. 또 자네도 가만 보면 내가 지금 이제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가 뭘 이루어놨나. 본인도 항상 보면. 그러니까 본인도 촉이 좋다는 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좋은 걸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용군TV에 상담 의뢰를 해서 오늘 온 건데. 자네 촉을 믿으라고. 안 좋은 건 없애져야 돼. 안 좋은 건 걷어내야 살아있는 사람들이 좋아. 이해가지? 어머니는 꼭 천도 좀 하시게. 천도라는 게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드리는. 엄마 돌아가시니까 아빠도 좀 많이. 당연하지. 어떻게 보면 딸인 자네가 있긴 하지만 평생을 고락해오시고 또 중국에서 한국까지 들어와서 거기서는 고향이시잖아 부모님들한테는. 보는 한국에 있지만. 그렇지만 고향 땅 떠나와서 어찌 됐든 살아보겠다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고생은 고생을 하다가. 이제 조금 살라니까 병 얻어서 병원비로 또 많이 쓰고 돌아가시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상처가 제일 크겠지. 자네는 남편이라도 있잖아. 그런데 엄마는 이제 아버지는 이제 엄마가 안 계시니까. 아무튼 아버님이 토끼띠 같으시면 우울증 같은 게 많이 와 계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뭘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시고 어디 좋은 데 바람쇠로 가자고 해도 모든 게 만사가 구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을 놓게 되는 거예요. 네.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엄마의 영향이 커 엄마의 그 돌아가시면서 상문이나 초상이란 이런 기운이 남겨 있는 게 크니까 서둘러서 어머니를 천도하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그래야 쉬운 말로 어머니 아버지나 남편이나 이 상문의 기운 초상의 기운을 갖고 가다 보면 내년이 아버지나 남편이 삼재란 말이지 안 좋은 기운이 있을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을 없애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어머님이 저 세상을 떠나시면서 좋은 곳으로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의 손은 가시 손이라고 그랬어. 엄마가 한이 원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 못 떠나고 계신 것 같이 보였죠. 그래서 자네 꿈자리에도 자주 나타나고 그러실 거예요. 그 천도제는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가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해드리는 게 좋지. 어차피 이승과 저성은 분명히 나눠져 있고 어머님이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곳 가시는 게 낫지. 좋은 곳 가시라고 어머님 그렇게 보내드리고 우리 친구한테 남편한테 아버님한테 있는 안 좋은 초상의 기운 상문의 기운을 소멸하고 없애야지.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 잘 살아 그래야지.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안 좋은 기운들이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자네부터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남편도 그래야만 무탈하게 하다가 시내버스만 그래도 해도 시내버스 기사들이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대우나 이런 거에서는 그래도 괜찮잖아. 그거 보고 남편도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래야 아버지가 뭐라도 다시 아버지가 기운 내고 아버지가 뭐라도 하실 거예요. 소위거리라도. 아무튼 어머니를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낫고 또 큰아버지도 아버지 부모 서열이야. 어머니 해드리면서 어머니 천도하면서 큰아버지도 같이 한 번 해서 큰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천도를 같이 해드린다고. 그것도 필요해. 남편 지금 마을버스 2년 넘었거든요. 2년 넘으면 시내버스로 갈 수는 있는데 혹시 언제쯤 가면 좋을까요? 가려면 금년에 가야지. 금년 연말이라도. 연말이에요. 연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가장 큰 거는 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꼭 차끼리 차하고 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아니라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이 넘어지는 것도 거기서 그것도 사고라면 사고니까. 근데 그런 사고의 안 좋은 유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좋은 곳 가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좋은 곳 가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안 좋은 기운을 없애야만 못하라고 평탄하실 거예요. 그럼 그냥 마을버스 쪽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을버스는 대우가 또 틀리잖아. 근데 마을버스가 아니라 택시를 해도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거는 거둬야 돼. 그게 필요해. 그거 걷고 나면 본인 마음부터 틀려지고 본인 몸부터 편해져. 아버지도 그렇고. 꼭 좀 거래주고 싶어요. 솔직히 아직은... 실감이 안 되지. 네, 실감도 안 되고 제 마음속에서 못 보내드리겠어요. 계속... 그런 천도제나 이런 굿이나 이런 진옥이 굿을 하다 보면은 어머님이 오실 거야. 오셔서 아마 자네한테 무슨 말 못다 하신 말도 하실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한도 푸시고 그리고 자손들이 자식인 딸인 자네가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좋은 길로 인도해 드리는 거니까 난 개인적으로 살아서도 효를 해야 되지만 돌아가셔도 그 천도제 그런 게 가장 큰 효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 참고로 나도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돌아가시면 한국은 5일째 되던 날 3일째 되던 날 발인을 하잖아. 화장을 하건 매장을 하건 그리고 5일째 되던 날을 3호제라 해서 제사를 지내 그리고 절에서는 또 40부제도 있고 또 3년 후에는 한국에서는 탈상이라 해서 이제 옛날에는... 옛날에는... 저기 뭐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한쪽 방에다가 영정을 모셔놓고 공양을 져서 이렇게 올리고 했거든 매일매일 그래서 3년 되면 탈상이다 해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3호제날 진옥이 굿이라 그래 천도제는 불교 용어고 진옥이 굿을 해 드렸었고 또 불가에서 얘기하는 49제 날 또 그 굿을 또 해 드렸었어 자식 마음에 좋은 데 가시라고 그리고 3년째 되던 날 또 그 굿을 해 드렸어 근데 한 번쯤은 꼭 나는 평생 고생을 하셨는데 살아 생전 돌아가셔서라도 좋은 거 가시라고 그게 아마 최고의 효라고 못다니 효도가 있으면은 꼭 그 효를 좀 다 하시라고 권해 그리고 어찌됐든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자식은 3년간 죄인이라 했어 왜 부모이를 내가 잘 공양을 못해서 돌아가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3년간 안 좋다는 건 3년간 운세가 자네가 안 좋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좋은 거 보내드리고 자네나 남편이나 아버님이나 운 좋은 운을 맞아서 또 잘 살아봐야지 또 엄마가 보기에도 아빠랑 자네나 뭐 남편이나 잘 살길 바라시겠지 그게 제일 커 그리고 나면은 자네도 좋은 일이 있을 거래 그리고 아버지한테 더 효도하고 너 정말 못된 게 있어 엄마 아빠를 자기가 다 이겨먹고 이제서야 후회하고 지랄이 근데도 봐 그러면 엄마가 가면서도 이제 아빠도 있으면 아빠한테 잘해야지 하면서도 네가 또 잘 안 돼 아빠한테 모진 말 한마디씩 하고 맞아요 네가 데려 어른이 있냐 근데 그걸 너도 모르게 하는 거야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하는 거라고 네 맞아요 그러지마 처자식 있는 사람보다 부모님 계신 사람이 나 제일 부러워 지금 자네는 되게 복 많은 거야 그래도 아무튼 하루빨리 어머님 천도해 음 consistent 굿 굿 굿 굿 굿 굿